우리 얘기만 들어 은 작가님 얘기가 곧 우리 문제이기도 하잖아 왜 또 울어 힘들어 죽겠어 어머니 미칠 것 같아요 너희들 병원 가서 둘 다 좀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슨 검사요? 난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안심하고 싶어서 그래 병원에서 정상으로 나와도 늦는 케이스들 많아 병원 갔었니? 정상이래죠 너 그렇게 배우고 컸어? 얘 좀 시찰해봐 대영아 대영아 언니로 다시 언니예요 가만 있어봐 난산이야